네 여기는 농암지 상류입니다. 이렇게 들어와서 또 자리하니까 그늘도 너무 많아요. 여름토록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. 와 보셔야 알지. 백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야기 들으면 감이 안 올 거예요. 와 여기 딱 그늘이네. 그늘이고 또 아름다운 위치라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오셔요. 그늘도 되고 차요. 주차는 여건도 좋고 굉장히 아름답네요. 농암지 상류를 한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5월 29일이에요.